됐어? 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엄마랑 이모도 주면 좋은데 엄마랑 이모 오면 할아버지가 또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다 먹으면 또 사줘? 그럼 진해 여긴 왜 왔어? 배우 다녀? 제 아들 찾으러 왔죠 안 돼 우리 연희 허락 없이는 진우 못 데려가 아직도 잘 모르시나 본데 진우 엄마는 저예요 백연희가 아니라 내가 진우 엄마야 그렇게 해서라도 진우 엄마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만은 아니지 무조건 내가 진우 엄마다 그러면 진우가 받아들일 거 같아? 네 뱃속으로 나왔든 어쨌든 우리 진우의 핏줄은 네가 아니라 우리 연희야 그럴까요 어르신? 아직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언젠간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진우 엄마가 누군지 진우야 집에 가자 싫어요 할아버지 그래 집에 가자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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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진, 진아 널 하 하 우주